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이지은입니다. 저는 프라퓨 디스크를 썼고요. 아마 그때는 286, 386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4학년 때 컴퓨터를 처음 가을에 배웠는데요. 그때 코볼하고 포트란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그리고 회사에 갔는데 저는 컨설팅 회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 코딩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서 4주 교육을 받고 미국 가서 한 달을 하는 건데 그때 코볼 프로그램인데 그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때는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루에 3번 이상 컴파일을 못하게 했었어요. 지금 컴파일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올드하긴 한데 그때는 프로그램의 완결성을 하려고 한번 휙 돌려봐서 에러를 잡아주는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계속 돌려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딱 하루에 3번밖에 못하고 그거를 또 일주일 만에 해내지 못하면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코볼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오자마자 그때 한국에 별로 일이 없으니까 해외 나가서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코볼 프로그램 두 달 배운 거를 가지고 홍콩 가서 4개월을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또 그걸 가지고 미국 가서 제가 한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기. 공기와 같아요. 그냥 생활의 일보고 내 팔, 다리와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공기와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네요. PC를 보고 있는, 노트북을 보고 있는 시간은 직접 보는 시간은 한 두 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메일 체크를 하지만 사실은 회의를 들어가거나 뭔가 일을 할 때는 늘 옆에 끼고 있죠. 그것까지 생각하고 또 요즘은 노트북이 아니라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잠잘 때까지 하면 24시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게임을 잘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어릴 때, 넥슨하고의 얘기니까 메이플스토리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우리 딸이 했는데 그때 같이 해보니까 이게 메이플스토리가 거의 사회생활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게임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네. 그 안에서 사기도 당하고 벌이도 하고 밤새 운동, 일도 하고 그래서 정말 되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애가 사회생활을 간접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남편하고 같이 딸하고 아들하고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이 남아요. 걱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길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더 숨어서 하고 자꾸 집에 안 들어오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애들이 PC방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오픈을 해서 같이 통제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이끌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게임이 나쁘다 이런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라 게임은 저희 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게임이 굉장히 건전한 어떻게 보면 오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게임의 어떤 이론과 어떤 이야기가 저희 그냥 모든 일상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자유롭게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ChatGPT 이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 진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저는 그 사실 ChatGPT라는 거 안에 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있고 또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굉장히 모든 정보가 종합돼서 들어오는 건 좋지만 그게 만약에 잘못 쓰인다 그러면 목소리도 비슷하게 갈 수 있고요. 내용도 거의 진짜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들이 윤리적으로 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상상 이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돼요. 없는 목소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런 카메라로 보는 거를 저희가 시각화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앞에 뭐가 있다고 다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안 들리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술은 어디나 있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가는 아이디어고 실행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데 저희가 인식을 못했던 게 한국이 정말 게임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 다음에 저희가 컨텐츠 산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저희가 정말 많은 BTS나 블랙핑크처럼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저희가 얼마나 진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그거에 대한 잠재력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저희 세계적으로 공유도 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 어떤 게임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거를 플레이하는 저희 전 국민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력, 이미 잠재력을 넘어서 벌써 어느 정도 실현이 된 것 같고 전 세계를 저희가 이끌고 나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게임 산업에 또 참여, 협회에도 참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게임뿐만 아니라 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뭔가 한 가지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기술이든 영향이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프로그래밍이 어떤 프로그램을 잘한다, 아니면 어떤 게임을 난 진짜 잘한다 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점이 되면서 다른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이제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를 좀 깊이 파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훨씬 더 하나를 뭔가 깊이 파보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안 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이게 넥슨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나갔을 때 HP 박물관도 가보고 이렇게 쭉 가보면 굉장히 그 역사도 있고 그게 잘 보존되어 있고 사람들이 정말 그냥 특별한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살아 움직이는 그런 박물관으로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넥슨 박물관이 그렇게 저희 학생들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제주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곳,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박물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